차가워. 차가워. 차갑지? 어서 일어나세요. 뭐를? 동그라미 꼬집어? 다 꼬집네. 다 꼬집어. 동그라미가 좋아? 동그라미. 동그라미가 좋아? 응. 동그라미. 이제 아빠 곧 올 거야. 이제 점심 먹자. 들어오세요. 주호씨. 들어오세요. 뭐 주호씨 집에 가자. 주호 조심해. 너 올라올 때, 너 일어설 때 꼭 맞힐 수 있어. 손도 더러워졌어. 빨리 일어나자. 일어나. 일어나세요. 아이고 주호야. 엄마가 주호를 또 일으켜 세워줘야겠어. 머리 다 잘랐는데 머리 엉망이겠다. 빨리 주호. 일어나. 이제 일어나세요. 옳지. 야. 빨리 일어나. 야. 뭐 하는 거야. 오주호. 집에 가서 드러누어. 집에 가서 드러누어. 여기 너무 더러워. 여기 바닥 너무 더러워. 일어나세요. 이제. 자, 엄마.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. 엄마 문 닫는다. 엄마 이제 문 닫아야겠다. 엄마 이제 문 닫아야겠다. 주호 여기 혼자 있어. 엄마 이제 가야겠다. 안녕. 주호 안녕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들어오세요. or지.